안녕하세요 수요수입니다 네 여러분 인사할까요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수요수입니다 처음으로 9일 동안 DJ레스티벌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진창할 DJ콘서트 라인입니다 어제 대만시장 팀파니스는 유기씨가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,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험사님께 오늘 어떤 무대가 준비를 하셨나요? 네 오늘 DJ콘서트는 제일 아주 훌륭한 DJ레스티벌이 최고의 가수는 최고의 가수는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미래를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DJ콘서트에 우선 선진자들 준비하고 소녀시대가 첫번째 준비해놨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세븐씨가 선진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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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봤고요 백화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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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선진사라들 선진자들 선진자들 JENNY 네 كر는 다른 거라 다들 같이 오셨어요 그럼 지금 어떤 분인지 찍어볼 수 있나요? 인여하시자입니다 어디 가시냐 우선 A팀 오신 분들께 드려도 좋을 거 같고요 친구도 괜찮아요 다 드리고 싶네요 다 드리고 싶은 건 아니죠? 다 드리고 싶은 거 같아요 표혜씨는요? 저는 딱 연예인분들한테 많이 고르시고요 선행하는 추억을 모두 다 못하고 잘 나가시고요 질투도 많으시고 로맨틱하시네요 방금 손윤씨가 한 얘기 잘 기억해뒀다가 선물 잘 전달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청취자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손윤씨에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MBC 라디오 DJ 콘서트 첫 번째 콜라보 무대를 소개합니다 오후에 발견 DJ이 김연철씨의 춘선가는 기차 감사합니다 Phoebe